형님들 사각년경 하나 해주십쇼 이거 손 넘네 이거 뷰필스 러브스토리 형님 오늘 하루만 손 넘겠습니다 뷰필스 러브스토리 오래 만났는데 나는 이별도 많아 이게 약간 부럽기도 해 단단해지지 않아요? 아니 뭐 그런 이유보다 뭐 이런거지 처음에 이별한거는 진짜 이게 돈 없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라구 만나면 일단 돈 들잖아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인거야 그래서 이제 좀 피했고 잘 못 챙기고 해갖고 그러다가 이번에 우연치 않게 내가 찍고 있는 드라마에 OST나 이런걸 작업을 할 뻔하다가 결국엔 안됐어 그러면서 또 요즘엔 사전제작이니까 드라마 내용이나 이런걸 알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좀 물어보고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만난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잘 만나고 있지 다 되더라구요 이별했다 갔다 오랜만에 다시 좋은거지 응 좋아 평생의 뵈피를 만나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럼 저기 빵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뭐에요? 과잔데? 군님 드십쇼 과자네 이건 왜냐면 내가 이탈리아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진짜요?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? 그때 우리 사실 거의 5년 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사귀었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나중에 투표를 하잖아 그러면 SNS랑 연동을 한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랑 내가 연동을 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쪽지가 왔어 내 팬이라고 쪽지 되게 오랜만이다 쪽지 쪽지 오잖아 그럼 이제 어떡해? 쪽지 오면 파도 타지? 파도 무조건 탔어야지 맞아 맞아 얘기해봐 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미인인 거야 너무 미인인 거야 유학 중이야 어디서?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거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쪽지 날렸지 그리고 이제 도토리 몇 개 써서 배경음악 바꿨어 키싱유 누구 노래 로미오와 줄리에서 나오는 키싱유 있어 낭만족이다 쟁취한 남자네 그렇게 해서 향수역 아주 또 기억나는데 반대편에서 딱 봤는데 누군지 알겠는 거야 바로 바로 알지 그때가 기억이 나서 그래 여기 오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요? 결혼은 이미 옛날에 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사실 딸려오니까 생각나 난 진짜 그 생활 많이 하고 왔어 그러다 헤어졌어 진짜 지금 이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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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리아